오늘 첫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오늘은 도민들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꼭 제주와 도서상 간 지역은 이제 플러스 얼마 뭐 이렇게 추가 이런 꼭 이런게 꼭 붙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도민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진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나서서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 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하고요. 제주도가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현재 88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배송비라는 게 불만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제주도다 보니까 추가 배송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특수배송비의 가격이 이제 산정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용품이라도 택배업체에 따라서 적게는 3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배송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서로 업체마다 차이가 나는 줄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뭔가 정확한 기준이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요?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특수배송비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일부 의미 있는 결과도 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청원을 좀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나서서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많은 참여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텐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30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달 말인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국회 국민 동의청원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